구독자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잘 보내시고 또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영상에서도 하루 동안에 시장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변화들과 또 전해진 뉴스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뭔가 호재가 될 만한 뉴스들이 좀 많이 전해진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F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2.2% 이상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는 1.3% 상승을 했고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대형 기술주를 필두로 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영향들이 전날의 낙폭들을 상당 부분 회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중요한 지표들이 한 3가지 정도 발표가 됐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전과 예측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고용이 좀 꺾여가는 움직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전치와 지금 예측치를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SM에서 집계하는 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좀 비슷한데요. 이전과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거는 50보다 하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전히 위축 국면에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좀 낮은 편이지만 더디게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고용의 어떤 부분들도 조금씩 꺾여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뭔가 좀 지표들이 혼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올해 어떤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을 더 높일 수 있는 지표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거기에 좀 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파월이 3월에 인하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올해 금리 인하 자체는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발언이 매파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둘기파적이다. 이렇게 아주 현명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래 꼬리를 이제 길게 그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지금 매도세들이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42K를 기점으로 해서 이 지지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세들이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는요. 22MA와 50SMA보다 상당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44.7K 부근에 있는 이 중요한 저항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추세 반전에 대한 흐름들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가격이 히탈하게 됐을 때 중요한 구간들은 뒤에서 별도의 장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33% 이더리온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의 분위기들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노스도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차량시점 기준으로는 52.8%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투심은 어제와 동일하게 63입니다. 네 CBT 차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44K에서 강하게 또 저항구간이 형성되어 있다. 매도벽이 형성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은 또 사라졌습니다. 이 구간을 한번 터치하고 가격이 내려온 이후에 지금 보이지 않고요. 이 구간에서 매도벽이 형성됐는데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뚜렷하게 매수벽 매도벽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44K가 상대적으로 가장 두껍고요. 매수벽의 경우는 지금 38K가 여전히 가장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 가격에 좀 반등을 이끈 부분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세 번째 빨간색 고래가 계속해서 꾸준히 매입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인 보라색 고래는 물량을 던져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지금 가격이 좀 큰 규모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 다른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고래들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고래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기관들이 얼마나 매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집계를 한 온체인 지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한 3년간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특히 작년 말부터 더 급속하게 기관들의 움직임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ETF 승인이 가까워졌다라는 것들을 다 인지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후로 해서 정점을 찍었다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 지금 다시 기관들의 매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 최근 2주 동안에 거래소로 출금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단기간에는 이 물량들을 팔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고래들이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것과도 비슷한 효과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GBTC 물량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되면서 시장을 단기적으로 좀 계속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입량들이 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디지털 투자 상품 운영 자산이 507억 달러로 전달과 거의 비슷하지만 더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출량이 굉장히 많았지만 유입량이 더 많았다는 것이고요. GBTC 물량이 계속해서 매도가 줄어들고 블랙락을 필두로 해서 유입량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이 수치들은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현물 ETF 거래량에서도 지금 이제 블랙락이 드디어 그레이스케일을 추월하기 직전의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이 블랙락이 그레이스케일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처음 이 블랙락이 그레이스케일을 추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만에 추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델리티와 나머지까지 합치면은 이미 압도적으로 더 많은 유입량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도 반드시 긍정적인 시그널만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사실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ETF의 어떤 거래량 자체의 절대적인 수준 자체는 조금씩 조금씩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게 될지를 우리가 꾸준하게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테더와 바네크의 고문으로 있는 가버거백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자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채굴을 통해서 매일마다 세상에 태어나는 물량들이 900개입니다. 지금 900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고 있는데 ETF 시장으로는 하루에 2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4,700 BTC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만큼 나오는데 유입량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굉장히 격차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반간기가 지나게 되면 이게 이제 450개로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현재도 지금 5배 정도 더 많은 규모의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10배 이상의 어떤 수요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의 구조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수요와 공급의 어떤 구조에 의해서 결국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유럽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앞서가고 있는 나라이고 또 그리고 유럽에서는 암호화폐 우호적인 국가들이 많이 있죠. 독일도 우호적인 국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독일 3대 은행인 디지 뱅크가 연말부터 암호화폐 거래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독일을 대표하는 은행들이 계속해서 지금 암호화폐를 도입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따라서 이런 움직임들은 비트코인의 채택에 도움이 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엘사바두르의 라이브 부켈레가 사임을 했다가 이제 두 번째 임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한 이틀 정도 남겨진 시점입니다. 대선까지. 그런데 현재 지금 지지율이 94%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라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도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사바두르 정부는 2024년 1분기 동안에 비트코인 담보 채권 발행을 계속 유지할 것이고 비트코인 시티 건설과 그리고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여권 발급 이런 프로젝트들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바꿔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비판적인 여론들 여러가지 나쁜 뉴스들에 대한 것들도 전해지지만 전체적으로 본질적으로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엘사바두르가 비트코인에 의해서 얻은 것이 많은지 잃은 것이 많은지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비교 의미 자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이 중남미 국가들이 이런 것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통한 어떤 변화들을 모색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을 국가적으로 채택하는 움직임들도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의미심장한 뉴스가 있는데요. 지금 JP모건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뒤에서 다른 짓을 하고 약간 이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또 테더에 대해서 규제 준수와 투명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테더의 라이벌인 써클의 경우는 최근에 미국의 IPO를 신청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움직임들은요. 이 암호화폐 패권 자체를 미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더도요. 굉장히 투명하게 계속해서 이것들을 미국 정부에게 공개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써클사에 비해서 물론 미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투명성이나 여러가지 안정성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JP모건은 여전히 좀 오래된 내러티브를 가지고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미국이 암호화폐 패권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도 JPM코인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온체인지표들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스크립션에 의해서 채굴자들의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가 지금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감기 기점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들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본인들이 채굴 수수료가 아닌 이런 트랜잭션 수수료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굳이 무리하게 이걸 매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매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고무적인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스크립션이 발생하기 전과 비교를 해보자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더 높은 구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비트코인 채굴 사업자들의 어떤 재무 구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채굴자 매도 물량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심각한 수준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빈크립토라고 하는 매체에서 크립토권트 자료를 가지고서 좀 분석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38K 부근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구간이 지금 가장 많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바로 좀 상단 부근에서 이제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또 중요한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하락을 했을 때도 고 구간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이 단기 보유자들이 이거를 매입했던 평균 비용이 얼마인지를 갖다 집계를 해보니까 4만 400달러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들이 또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내려가지 않게 단기 보유자들이 그 가격에서 또 많이 담은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시장의 전체적인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또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대세 상승장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 보유자 물량들이 매도가 시작이 되고 단기 보유자들이 이것들을 주워 담아서 손받김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 때가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가지고서 어떤 도미넌스 비율로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롱텀 홀더들과 쇼텀 홀더들의 어떤 비율들을 만들어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는 쇼텀 홀더들의 어떤 비율이 이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세 차례 대세 상승장에 갔을 때는 어디까지 갔느냐 거의 비슷하게 다 이 구간 근처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수치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가격대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흐름들을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금 과거에 어떤 반감기까지 가기 전에 움직임들에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몇 가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반감기가 딱 진행이 되고 난 직후에 조정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이 구간이 이제 반감기입니다. 이 구간이 반감기인데 직후에 30% 하락을 했습니다. 2016년에는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반감기 이후에 7%가 하락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구간을 이제 넘어선 이후에 다 상승랠리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 폭의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반감기 후에 강세장의 어떤 지속 사이클을 보면은 첫 번째 반감기 구간에서는 좀 짧았지만 나머지 구간들은 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65일 그리고 다음에는 518일 그리고 549일 정도 이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평균을 이제 내주면은 대략 477일 정도 강세가 지속된다. 이걸 보수적으로 평균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환산을 해보면 우리가 과거 사이클 대비로 강세장의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2025년 4월에서 10월 정도 이 사이 구간에서 아마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이죠. 아서 헤이즈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이 시장의 인플루언서인데요. 자 이분이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5K 즉 35,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푸드옵션을 구매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하락할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서 푸드옵션을 매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개의 쉿코인 아주 쓰레기코인 매수 버튼에 방아쇠를 걸고 기다리고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중소은행들의 어떤 상업용 부동산 사태가 이제 터질 가능성이 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 따른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면 한화로는 13억 정도에 달하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블룸버그에서 이제 기사를 했는데 미국의 상업 부동산 부문의 약화로 인해서 아우조라 은행과 뉴욕의 커뮤니티 벤코프에서 금융 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떤 연쇄적인 효과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제 지난 작년 3월처럼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한 어떤 위기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헤이즈의 얘기는 제롬 파월 의장이 3월 금리 인한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했지만 만약에 분홍산 시장의 약점과 은행 문제들이 이제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면은 결국은 연중과 재무부가 통화 정책을 완화할 것인데 그 시기들이 좀 빨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3월에 랠리가 시작될 때 이 위기에 의해서 랠리가 촉발이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상승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은 단기적인 차트는 확인하지 않고요. 가격대가 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어제 보여드렸던 차트 구간대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구간에서 굉장히 좀 팽팽하게 균형을 여전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횡보였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암호화폐 옵션 전문 분석업체인 그릭스타라이브의 애덤이라는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는 이 암호화폐 옵션의 중단기 내재 변동성이 하락할 전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콜옵션에 대한 배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 자체를 조금 베어리시하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한번 주말 동안에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이터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의 옵션 승인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인에 대해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으로 승인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땅한 규제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생 상품을 감독하는 CFTC의 승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들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한 2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얘기도 시간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옵션 승인에 의해서 다양한 또 상품들이 또 시장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파생 상품들에 의해서 또 새로운 시장들이 형성이 되고 이 자본의 규모는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서 기다리면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자가였습니다.